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 헵틱 진도 게이밍 헤드셋 제가 극찬을 했던 바로 그 제품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스의 무선 모델인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입니다 현재 저는 블랙샤크 V2 프로가 아닌 메인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사용 중인데 그 정도로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유선 모델이었던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스 제품과 유선 무선 차이 외에도 꽤 여러가지 차이점이 발견이 되어서 오늘은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스 그리고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 제품의 6가지 차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크라켄 V3 하이퍼센스 제품을 리뷰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먼저 보는 게 좋고 오늘은 차이점과 사용 후기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켄 V3 프로 제품은 무선 모델인 만큼 당연히 USB 리시버가 들어있으며 그 외 다양한 기기와 연결을 위한 3.5mm 케이블 충전을 위한 C타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리시버 자체가 C타입이 아닌 USB-A 타입이기 때문에 무선 연결이 조금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즉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무선 유선 연결 모드 가능하고 닌텐도 스위치에서는 도킹 모드에서만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제품의 다이렉트 연결로는 유선 연결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유선 연결만 지원을 하고 엑스박스도 유선 연결만 지원하고요 무선 헤드셋이지만 일부 기기에서는 유선 연결만 지원된다는 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이 동일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딱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드밴드 쪽을 보면 안쪽 소재가 가죽 소재로 변경이 되었고 쿠션감도 훨씬 도톰해지면서 착용했을 때 더 푹신푹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재는 패브릭에서 가죽으로 변경이 되어서 통제성 부분은 더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쿠션감은 진짜 눌러보면 체감이 확 될 정도로 정말 도톰했습니다 마이크도 보면 분리형 마이크인데 스폰즈 사이즈 차이가 꽤 느껴지죠 드라이버와 사운드, THX 스페셜 오디오, 시냅스 설정까지 전부 다 두 제품의 스펙은 동일하지만 딱 하나, 마이크 스펙만 달랐습니다 즉 크라켄 V3 하이퍼센서는 그냥 하이퍼클리어 카디오이드 마이크고 크라켄 V3 프로는 하이퍼클리어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랙샤크 V2 프로와 동일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음질은 제가 두 제품 각각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3 프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도 계속 알아보면 당연히 무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유선 모델보다 무게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크라켄 V3 하이퍼센서는 344g 크라켄 V3 프로는 372g 근데 약 28g 정도 차이라 실제 체감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사운드 조절 방식도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 일단 볼륨 조절 다이얼 방식이 기존에는 살짝 스냅이 걸리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걸리는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었고 볼륨 조절도 시스템 사운드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헤드셋 자체 볼륨을 따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 크라켄 V3 하이퍼센서는 볼륨 조절 시 시스템 사운드 볼륨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크라켄 V3 프로는 시스템 사운드 따로 헤드셋 볼륨 따로 각각 별개로 조절하는 방식인 거죠 이건 뭐 취향 차이라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사용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헤드셋인 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헵틱 진동 RGB 조명을 끈 상태에서는 최대 44시간 사용이 가능했는데 헵틱 진동을 켜고 RGB 조명까지 켠 상태에서는 최대 11시간으로 사용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매일 2,3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면 4,5일 정도로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장시간 게임을 하는 사용자라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충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RGB가 적용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조명을 켠 상태에서는 대부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고 이 제품은 조명에 헤드셋 진동까지 더 들어간 제품이라 배터리 사용 시간은 기술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헤드셋 진동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니 음성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 또는 일반적인 유튜브 감상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잔진동이 느껴져서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디스코드를 할 경우 말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 음성 사운드가 미세한 진동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디스코드를 사용하면서 게임할 경우 헤드셋 진동을 끄는 게 좋습니다 암튼 헤드셋 진동 자체를 끄거나 강도 조절할 수 있으니 평상시에는 끄고 딱 영화나 게임 할 때만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진동도 강한보다는 중간이 가장 괜찮았고요 특히 총소리가 난무하는 영화나 게임에서는 가장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진동은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못해드리니 사운드 음질만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페어 스페어 아, 진짜로? 아, 젠장! 메상닛. 탱하니 압기들. 안보금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Main. 아нал pathetic. 장비가 되돌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릭! Harold! 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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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리해보면 확실히 진동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전 최고의 헤드셋이라고 생각이 되고 헤드셋에 적용된 펩틱 진동 퀄리티 만큼은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장시간 착용시 편안한 착용감, RGB 감성, 마이크 음질까지 상당히 좋았고 유선 모델인 크라켄 V3 하이퍼센스에서는 불가능했던 모바일 장치, 엑스박스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정도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는데 일단 크라켄 V3 프로가 설치된 이후부터 레이저 시냅스 실행 시 간열적으로 레이저 시냅스가 다운됩니다. 이런 오류가 뜨면서 현재 이 증상이 생기는 일부 사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패치를 통해서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하고 다행히 시냅스 다운과는 상관이 없이 헤드셋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었고 시냅스도 강제 종료 후 재실행을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간열적으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무선 연결은 도킹 모드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과 엑스박스에서는 유선 연결만 가능해서 무선 헤드셋이지만 일부 기기에서는 무선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 충전 상태에서는 RGB 효과가 꺼진다는 것. 시냅스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퍼센트로 표시가 안 돼서 정확히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 뭐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대부분 소프트웨어 문제라 해결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저는 큰 단점은 못 느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이 약 289,000원인데 유선 모델인 크라킹 V3 하이퍼센스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즉 무선이 꼭 필요하고 더 좋은 마이크, 다양한 기계와 연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두 제품의 사운드 품질과 헵틱 진동 퀄리티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프로 모델로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 자체가 꽤 비싼 편인데 막상 다른 브랜드의 최상위 무선 헤드셋 가격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각자 목적과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